Y-X의 값을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. 우선 1과 X부터 구해볼까? 10-3X의 정체는? 마름모의 정의에 따라? 그러지 말고 4죠 4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용준아? 이해가 안 나 4cm라고 해줬잖아 얘도 4cm 3X가 얼마 6 나오나 X는 얼마 X가 2라고? 10-3X의 정체가 뭐냐 X는 2 잘 구했어요 그리고 느낌상 가볼까요? 느낌상 60도 같은 느낌이 막 들어? 느낌이 막 들어? 아이 좋아 근데 봐 왜 그런지 봅시다. 이거 무슨 생각평이야 여기 뭐야? 밑값 같아 30도 90도죠? OK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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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